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일어나침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다루면서 첫 번째 주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장소죠. 종로구에 2024년도 4월 총선에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들이 대부분 다 보도를 하고 본인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중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거의 마지막 자리인 것이고 본인들이 퇴임을 한 이후에 변호사를 할 건지 아니면 또 정치계에 뛰어들 건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죠. 현재 국민의 힘이 인재영입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당에서는 아주 말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순발력도 뛰어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의 신임까지 덧붙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대표주자로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종로 출말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에 비해 가지고 좀 고급 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세번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꼭 이제 높은 직책에 있거나 그다음에 또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 가지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그런 판단을 늘 내릴 수 있다 이렇게는 결론을 우리가 지을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또 그냥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사심이 많이 개입되게 되면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합리화시키거나 둔갑시키는 그런 재능이 사람이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당 한동훈 종로 출마 검토 아마 인물란에 시달리기 때문에 한동훈 씨 같은 그런 인재를 영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국민의힘은 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에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씨를 전진 배치할 그런 의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당의 홍문표 전문의 당대표 나오셨던 분이죠. 한동훈 종로 출마 순회 1침 여권서 한동훈 종로 출마 검토 본인만 오케이 하면 아마도 저 생각에는 출마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투표장을 찾아가면 투표지에 기표해서 여러분들 투표함에 넣는 투표자들이 지금 결과를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주 간단하고 명로한 그런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흔히 지금도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받아 만들어내는 숫자를 봐라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선거에서 누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지가 그냥 나오지 않느냐 당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좀 접어두고 선거관립위원회가 발표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관립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지 않느냐 그거를 숫자고로 다 드러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2024년 총선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대패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소기의 경일기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한동훈 씨는 종로구 출마하면 100% 낙선시킬 겁니다 낙선한다는 것이 아니고 낙선을 시킬 겁니다 왜 현재 대한민국 선거를 선관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한규환 후보가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출마했지 않습니까 이 표를 이동시켰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9%의 최소 최대 20%가 마이너스 20%에 나왔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 이낙연 후보는 최소 10%에서 최대 21%에 나왔지 않습니까 표를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대략 최소 종로구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에서 40%가 이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눈을 감는 거지 않습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다 입을 다무는 것이고 그러니 뭐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기에 뭐 지금 와서는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기든 이기지 않든 간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솔직히 국민의힘이 이기든 이기지 않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인지 그걸 걱정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종로구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 보면 황교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는 45%를 훔치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가 받았던 100장당 45장을 훔쳐가지고 이낙연 후보한테 더해 주니까 선관위가 45장을 훔치고 45장을 더해 줬으니까 총 합치게 되면 90장 황교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90%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 선거를 다 만들어내는데 한동훈이가 나오면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100% 떨어지죠 이번 강서구청장 10월 11일 보궐선거는 35% 조작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엄청나게 큰 수죠 이게 더불음유당에게 17.5%를 더해 주고 국힘당의 17.5%를 빼앗는 거와 비슷한 그런 이번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 안 했지만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조국 씨가 나오면 오래전에 한참 조국 출마설이 나올 때 제가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 지면 조국 씨가 나오면 당선되겠죠 선관위가 만들어주니까 선관위가 그냥 당선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지사선거에서는 강용석 후보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 빼앗겼죠 정의당 후보가 30%를 빼앗겼고 조작값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은혜 후보가 5%를 빼앗겼고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나 선관위가 있는 한 강용석 변호사 같은 사람은 선출직 공직자가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쿡 찍어서 그냥 낙선시킬 거니까 이렇게 숫자로 다 나오는데 이걸 서울법대에 나온 김기현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앞날은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책임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낙선자와 당선자를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결정하는 세상이 이미 그냥 공공연하게 현실화됐는데 그거를 전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큰 거죠 박주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현재와 같은 부정선가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 출마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그냥 간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확한 그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만물상에 보니까 만물상에 보니까 이제 조국이나 추미애나 송영길 씨에 대한 출마술이 나오기 때문에 여당에서 상당히 긴장을 한다 그런 아주 짧은 문장이 나왔던데 이 사람들 나오면 다 당선시켜 줄 수 있죠 당선된다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립위원회가 당선을 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결과는 선관위가 정정당의 하명이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가 그러니까 다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사슬에는 인만 맞는 위원장을 찾을 거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안 하는 평이 낫다 혁신을 무슨 혁신을 합니까 혁신이 필요하면 선거제도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참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무슨 이익이 걸려 있는지 어디에 코가 꿰는지는 국민들로서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너무나 명백한 것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건 그 사실이 선거 데이터나 많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명백하게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여러분들 수장인 김기현 당대표께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사실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가 대개 사실은 서로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세상에 뭐 더 이상 밝혀질 수 없을 만큼 낱낱이 까발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보이는 태도는 난 몰라 이거지 않습니까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너희들이 죽든 살든 그건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난 모른다고 이거지 않습니까 연통 이야기가 뭐 아주 간단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난 모르는 일이라고 아니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게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뭡니까 아니 난 몰라 나는 대통령 됐으니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가 찬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름이 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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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